고향은 딱 발랐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달다니까 상큼해가지고 그게 필요해 맞아 좀 느끼할 수 있어가지고 어휴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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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예쁘다 스토퍼가 없어가지고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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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이렇게 먹었는데 ani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찜질방 못가 왜? 2시 닫는데 알겠어 그래서 지금 용준이가 뭐하고 있냐면 집카 가고 있어 집카가 1시간에 16불 이런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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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드라이브 하자 그래 드라이브 하자 드라이브도 하고 저 구경도 하고 또 뭐할까 드라이브 하자 그리스도 그리스도 마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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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건배 마주 난 남 마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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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항상 지금 2kg 뛰었을거요 근데 띈 건 얼마나 4분도 안 뛰었어요 4분 정도밖에 안 뛰었어요 미래의 오은영 박사님 얘기해줍니다 제일 불렀어 이 나무에 우리가 부르면 제일 아름다운 게 이게 약간 달다니까 상큼해가지고 그게 필요해 맞아 나와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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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겉절이 냄새래 너무 좋아 Hello 73 It's me 또 국가 magazine magazine 하지마 누나 magazine 하지마 야 나도 배우는게 있어 안해 안한다고 너의 가치관을 내가 존중한다고 너 왜 걷는지래? 너 왜 걷는지래? 이승철 하느님 오늘도 수림이 형은 집에 모여서 다같이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맛있게 먹고 좋은 얘기 나누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fiber smart 콕콕콕콕콕 d 그 자막 감사합니다.